오랜만에 꺼내 들은 먼지 쌓인 일기장에 장꼬마 소원들이 여러가지 적혀있지 그중에서 눈에 띄는 매착하고 세게 여행 북산에서 시작하는 꿈만 같은 여행 실방북도 등줄기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구비구부 소나무 푸른 바다 동해가 내 맘을 채워주네 예예예예예 설레는 마음으로 강릉에 도착하게 되면 자기축 커피 한잔 따뜻한 사람들의 여유 하지만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않나 내일은 출근이니까 유후우 사실 무렵 도착한 통일전망대 유후우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잖아 유후우 바다를 건너지 않고 해외로 갈 수 있어도 오오오오 나에게는 육아가 필요해 호텅에서 원산까지 이어지는 차량행렬 끝이 없는 도로 위를 자유롭게 달려보자 막힘없이 달린다 유라시아 여행 다녀서 친구들은 기차 타고 여행 갔다던데 나에게는 언제나 못 나라 유산처 이야기는 구비구구 나의 애들 한 종이 서류가 내 맘을 채워주네 예예예예예예 설레는 마음으로 강릉에 도착하게 되면 자기축 커피 한잔 따뜻한 사람들의 여유 하지만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아 내일은 출근이니까 유후우 사실 무렵 도착한 통일전망대 유후우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잖아 유후우 바다를 건너지 않고 해외로 갈 수 있어도 오오오 나에게는 육아가 필요해 언제쯤 갈 수 있을까 7번국도 마지막 코스는 아시안 하이웨이 유포선 10년이 지나고 내 머리가 하얘지면 대찜 갈 수 있을까 1,2,3,4 1,2,3,4 1,2,3,4 1,2,3,4 1,2,3,4 2,3,4,4 2,3,4,5